안녕하세요 럭셔린하우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너미에르 청평빌라의 아주 귀한 월세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51평의 전용 40평 집인데요 베란다를 확산했기 때문에 실평성의 50평 정도 되고요 월세가 4천에 120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는 거실, 안방, 부엌, 식당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방 2개와 단여점포실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왼쪽으로 돌자마자 바로 게스트화장실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한쪽은 이렇게 강규가 멋지게 나오고요 안방 한쪽은 이렇게 강규가 멋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면 왼쪽에는 홈바가 있고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의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운영하는 수영장, 스팟 오른쪽으로는 유명한 수상 레저 시달도 있고요 왼쪽에도 있고 여기가 식당 워프 서브 지방 그래서 이제 자녀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전은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이 하나 그 다음 왼쪽에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자녀전 거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방 3개, 화장실 2개, 큰 거실, 부엌식당에 원래 베란다를 확장해서 공급 면적 51평이 전용 40평인데 실상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 강규가 멋진 르메에르 청피형 빌라에 희소가치가 높은 월세 물건입니다 보증금 4,000에 월 120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럭셔린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